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영어입니다 38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가지 방식이네요 측정하는 온도를 다시 한번요 온도를 측정하는 한가지 방법은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만일 그 물체가 뜨겁다면 어느 정도로 눈에 보일 만큼 밝게 뜨겁다면 뭐뭐처럼 부지깽이처럼 금속 부지깽이처럼 남겨져 있는 불속에 불속에 남겨져 있는 금속 부지깽이처럼 눈에 띌 만큼 충분히 빛이 날 정도로 어떤 사물이 물건이 뜨겁다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발생합니다 됐나요? 빛이 나는 물건의 색상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즉 온도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그 물체는 is first red 먼저 빨간색이 돼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오렌지색이 돼요 그리고 finally 마침내 그것은 즉 사물은 물체는 get white 하얀색이 됩니다 근데 하얀색이 뭐예요? 가장 뜨거운 색상이 된다라는 거죠 즉 색깔만 보고도 그 온도가 어느 정도로 뜨겁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죠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관계 그러면 온도와 색상 사이의 관계인데 빛이 나는 물체의 색상과 온도 사이의 그 관계는 is useful 유용해요 to astronomers 천문학자들에게 유용하다는 겁니다 별들의 색은 관련이 있어요 그 별들의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뭐 뭐 때문에 사람들이 cannot as yet은 아직까지 cannot travel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먼 거리를 어디까지 별까지의 먼 거리를 여행을 할 수도 없고 cannot measure 측정할 수도 없어요 그 별들의 온도를 더 상세한 방식으로 더 정확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의존을 하는 거죠 그 별들의 색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은 조금 오브로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이 온도는 입니다 표면이에요 별의 표면입니다 별의 표면을 보면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이 온도는 입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표면입니다 별의 표면인데 이 별의 표면이 무엇인가 일부분이에요 부분 별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별이 어떤 별이냐 방출하고 있어요 빛을 방출하고 있는 별 근데 어떤 빛이냐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빛 됐죠? 보여질 수 있는 빛을 방출하고 있는 별의 그 일부가 뭔데요? 별의 표면이네요 그럼 이 별의 표면은 온도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별의 표면인데 이 별의 표면은 별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 별은 방출을 하고 있어요 빛을 근데 이 빛이 보일 수 있을 만큼 보일 수 있는 빛을 방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별의 내부는 이즈 있습니다 예요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비록 그 별의 내부가 이즈 컨실드 숨겨져 있긴 하지만 됐죠? 빛을 보면 이렇게 뭐죠? 별을 보면 별의 내부는 훨씬 더 뜨겁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? 이 겉모습이잖아요 겉모습 그 다음 하지만 인포메이션 정보는 획득되어지는 정보 from the color of the star 별의 색상으로부터 획득되는 그 정보는 이즈 스티 여전히 이즈 유즈풀 유용하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직접 이 온도를 측정을 할 수 없지만 별의 색상을 보고 아 이 별이 어느 정도로 뜨거운 별이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유용하겠죠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그럼